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네.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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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?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좋고 에이... 퀄럴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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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품에 지는 곳을 가격에 스태빈에 푸른 열매가 당면이 된 것같은 다 됐고, 저희들이 한 2분만에 수업 정도가 소금을 engagements 바지로 고춧을 만들고, 저와 보통 고춧가루가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금방 공유할 때까지 브라이트가 높게 절차가 그를 더 넣을 수 있기를 그리고 비닐, 보온기! 파이팅! 안에서 고춧가루! 그렇게 해서! 아! 이게 고춧가루, 그리고 보호를 잘하는것처럼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네 오늘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오늘 하루가 되요 오늘 아침에 저희는 벽에 주신 곳에서 저희는 바다에 를 위해 Zac이 이시 할거지 막 이를 사용하고 과연? 네! 네! 엄마가 도와드릴 텐데요! 계속! 네! 우리 모두가 도와드릴 텐데 우리 모두가 도와드릴 텐데 그리고, 아랫도, 제가 도와드릴 텐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나중에 확인을 해볼까요? 그래, 잘생기고! 여기에서 일어났다! 안녕 두 장면, 한 번만 어디? 다음은요? 여기면 여기면 오오오 여기면 아! 베베베 베이징 응! 다음 시간에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집안에서 그리고 지금 내 부모가 안가워져서 그니까 제가 계속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계속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!